안녕하세요. 경남 김해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판매 장착 대리점 카트유입니다. 이번 장착 영상은 올 뉴 카니발 차답 캠핑을 위한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 4인용 스카이캠프 하드탑 텐트 장착 시공 슬라이드 영상입니다. 올 뉴 카니발 전용 출래 가로발을 먼저 장착하고 아이캠퍼 하드탑 텐트 4인용 스카이캠프 브라운 색상과 언엑스룸을 설치합니다. 전용 언엑스룸은 겨울 캠핑 시 필요로 합니다. 스카이캠프 4인용은 어른 2명 아이 2명 확장형 루프탑 텐트 장점으로 간편 설치와 철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스카이캠프를 처음 만나고 가장 놀라는 것은 경이로운 편리성입니다. 펴는데 1분 접는데 1분 이제 캠핑이 진정한 휴식이 됩니다. 아이캠퍼 스카이캠프는 주니어 부품에서 세심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 구름을 감상하고 밤에는 별빛 아래 잠드는 낭만을 누려보세요. 이상 올 뉴 카니발 차량의 아이캠퍼 4인용 스카이캠프 하드탑 텐트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카트유에서 준비해보세요. 장착문에 환영합니다. 이상 카트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60순위에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